한세대학교가 총장 공석의 공백을 깨고 신임 총장을 맞이했습니다. 한세대는 지난 1월 정식 이사진을 꾸려 백인자 박사를 제9대 총장으로 선임했는데요.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교계, 정계, 학계 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한세대 신임 총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종합대학 한세대학교에서 제9대 백인자 총장 취임감사회배가 열렸습니다. 백 총장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를 졸업해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칼리즈파크에서 석 박사를 취득, 일본 대학 개관 교수, 한세대 석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2021년 한세대 혁신성장 본부장을 맡아 발전기금 유치와 여의도순보금교회 한세대 정상위원회의 협력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취임식은 김명전 한세대 이사장의 교기 전달로 시작됐습니다. 교수, 직원, 학생들의 축하를 받은 백인자 신임 총장은 영성회복과 화합, 교육혁신, 대회협력 강화와 재정확충을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영수성을 회복하고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자리잡기 위해 미래를 선도하는 총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편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매 순간마다 스스로를 말씀해 거울에 비춰보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정훈찬 전 국무총리는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대학이 돼야 한다며 애정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 밖에 김진표 국회의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등 전개의 학계 인사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취임식엔 여의도순복음교회 20억 원을 비롯해 이영훈 목사 1억 원, 순복음성교회 3억 원 등 14곳에서 28억 원의 발전기금을 후원했습니다. 조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한세대학교가 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잘 받들어서 세워진 건학이념 그대로 한앤문 뜻 가운데 학교가 잘 발전된 이래 제이어도순복음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껴자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백 신임 총장 임기는 4년으로, 2028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한세대학교는 김성애 전임 총장 소천 이후 총장 공백 상태로 학사 행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1월 정식 이사진이 구성되면서 백인자 박사를 제9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한세대학교는 3년 만에 학사 행정의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